오늘의 취득은 도마뜨로 도마뜨로 아 진짜? 쌍이~~ 누구야?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쌍이 누구야? 쌍이 쌍이 일로와 나한테 안 한 척 안 하네 너 어디서 깎일까? 여기서 패드 위에서 패드 위에서 해볼까? 우리가 이제 너는 잡혔다 너를 지켜줄 누나와 아저씨는 없다 너 이제 큰일났다 아 기억해 우리 어디 종기가 있대 종기는 아마 아 괜찮네 벌써 아 요건? 각질을 왜 귀신하지 누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야 근데 얘 털을 자 가보자 미용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받았어 어떻게 생각해? 응? 우리 집에서 많이 밀었잖아 맨날 빡빡이로 오늘 빡빡이 안 할게 너도 품격이라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많이 밀었잖아 아까 녹화한 거 아니었어? 다 안 찍고 있었어? 안 찍었나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손은 이렇게 미용을 잘하는데 그치? 잘하네 내 손은 아주 편하게 집사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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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일어날게 저번에 집사제네 어디 갔어? 지금 사랑아 미용하다가 돌아다니면 이모가 나중에 영상을 보고 충격 먹으실 수도 있어 이거 안 보는데? 안 보는데? 나를 왜 찍는거야? 그.. 얘 목욕을 어떻게 시키셨죠?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뇨, 아뇨 우리 딸은 어디 갔어요?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예 한테 못 뺑겠다니 너도 역시 머릿발이구나 사랑이 기다려 못생긴 사람이 얼굴을 찍어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잡아주시죠 어? 잡아주세요 포를? 예 네 네 네 사랑이 고생했어 사랑이 이제 얼굴만 조금 깎고 잘해보죠 사랑이 간식품 앞에서 주실래요? 사랑이 고생했어 사랑이 고생했어 여기는 조금 밀면 동그라지지 않을까? 어디를? 아래를? 아래죠? 약간 길.. 긴 형 같잖아 망했다 건드리면 안되겠다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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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는거야? 맞는 거 같아 어? 이거 잘못됐어 ㅋㅋㅋㅋ 전체적으로 자르면 되지 그치? 망했다 망했다 삼각형으로 해달라 했어 아니야 잠깐만 여기 어디갔어? 잠깐만 사곤데? 짝재기잖아 짝재기인데? 야 잠깐만 잠시만 여기를 두까 아니면 여기 살짝 밀까? 아니야 두자 두자 둘까? 왜냐면 눈물자국 때문에 아니야 두자 둘까? 그럼 귀를 어떻게 해볼까? 저기 좀만 더 어떻게 해볼까?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? 하지마 괜찮아 지금 귀여워 그래? 응 마음에 들어? 뭐가 달라졌지? 많이 달라졌어 그런가? 동글동글해졌어 똑같은 거 같은데 처음이랑? 똑같은 거 같은데 처음이랑? 소중뿔 다시 태도 그시의 맛은 어떤 숙소입니다 하나도.. 삼각형으로닦아 어묵 다이어트 막상 시정 야, 왜 찍어요? 야, 왜 찍어요? 아, 인데요. 하.. 내일 또 장사하세요? 내일은 최요. 내일은 최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미끄러워. 다시는 불가능한 거 같아요. 여기가 가면 과거에 너의 메이크업을 사용하세요. 밤에 가끔 눈이 있니깐 뻗이 되잖아요. 많은 분들이 두개에 멈출semblift, 하지만 결국은 계속 시작되거든요. 오늘은 계속 눈치보는 게 큰 눈치보는 거예요. 밤에 가끔 눈이 잃을 빠지는데 자기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위로 들어갈 수 있죠 아 중이 나와 나와 아괴물이들 다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도 많네 머리 밖으로 뭐하는 게 눈 끝이 가는 중 머리 박고뽀 하는 게 눈 끝이 나와 눈이 다 나와 눈 앞에서 눈 끝이 보여 눈 끝이 보여 눈 앞에서 눈 끝이 보여 눈 앞에서 눈 앞서ưa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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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